여기 포트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 씨 아, 이 씨 아, 이 씨 뭐야 저거에 저거에 아, 이 씨 어, 아, 아 아주 은한 태국 일상이다 아, 아주 은한 태국 일상이다 치료 비니 유일한 갤 biases I'm gonna make it to the top, leave a legacy. If I got something to say, you better let me speak. Turn it up a new degree. Bitch, you ain't seen anything. Hey. Wait, wait. You don't have to wear a mask. Wait, you don't wear a mask. Oh! I don't wear a mask. Why are you wearing the mask? Wait. Wait. I don't wear a mask. Normally she doesn't wear makeup. So they have to because they have makeup pictures. But I'm just worried when some friends. Okay, I got it. 내가 알았다 이제부터 만나요? 학교? 네 10 년 네 10 년 혜택? 혜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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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맛집인데? 와우 이 비 addict은 많은 생명이예요 인천월드 오리엔, How, Very cool Winter, definitely Soul, Snow Winter, Winter Winter is Stopped in February Around Meena, Meena February What do you want He wants to play Snow Ah, 진짜, Really? We need to go to ski place Maybe we go to ski place 한국에 가서 가? 응, 저는 가고 싶어요 진짜 진짜 3달 동안 너는 가고 싶어요? 나 가고 싶어요 오, 너는 가고 싶어요? 한국에 가고 싶어요? 나한테 가고 싶어요 다들 가고 싶어요 다들 가고 싶어요 같이 가고 싶어요 크리스마스 도와줘요 제가 가고 싶어요 진짜 맨날을 하게 됩니다renot 근데 Can get what he wants to eat 1 2시간 2시간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녀는 거 한 번 하고 그래서 그녀는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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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함 그래도 한 번 모두 빼고 그러면 뭐 하는 걸 좋아해요? 괜찮은 거 알지? 그래? 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뭘 이렇게 원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맛보고 그서시를 한 Dom. 농부 왜 하는 게 맛있어? 이 양은 약간의 양이 양이 돼지 피가 들어있는데 처음에 먹었을 때 되게 길었었거든요 네 계속 먹다 보니까 괜찮네 80%끼리 한입? 한입? 거포포폐short? 네 이런 식사는? 우리가 이제 할라고 계획하고 있는 한식당. 두칸이잖아요. 근데 한칸은 이제 한식당을 하고. 한칸은 뽀이뽀이가 아마 커피숍을, 지금 말고 나중에 할라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염탐삼아서 또 이 동네에서는 좀 유명한 곳에 왔는데 주유소완이네 주유소완. 어깨오깨오깨오깨 그리고 공교롭게 여기 사장님이 뽀이뽀이 전남친 미련이 남아서 오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염탐사마 왔습니다 염탐사마 그리고 이 사장님이신 전남친을 태국에 보면 로빈슨 백화점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땅을 팔아가지고 요 동네에 생긴다 거든요 원래 부자인데 그거 팔아서 70억 수퍼리치 수퍼리치 이동네 근데 생각했던 것도 좀 작다 조금 클 거라 생각했는데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노 플레이스 아무것도 알아서 신영장 먹으러 가르쳐 그리고 3,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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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탐? 탐인 것. 탐인 것? 네. Looking good. They are going to eat everything. 오. 진짜? 그녀는 거? 진짜. I want to eat banana bread. 1... 꼭 안 먹어야 되겠다. 꼭 안 먹어야죠. 소스 소스 롤라인 롤라인 커피스 뭐? 아로에야가 이런 커피를 처음인데 근데 커피를 제가 원래 안 먹는데 친구들이 커피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거의 하루에 한 번을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는거에요 원래 겨울쯤에 한국에 조금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친구들도 한국 가고싶다니까 좀 준비를 해야겠어요 근데 뭐 올지 안 올지는 지금 확실할 수 없는게 또 비자 거부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입국이 10시간 터가는데 뭐 눈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오늘 겨울에 뭐 저도 눈을 안 본지 되게 오래 됐거든요 스키장에 나가서 볼 수 있게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정도로 일정도 안 쉬는거예요 일정도, 일정도aaa 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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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일정도 이게 진짜 외로운 일인데 대단하네 대단해 5년이나 5년이나 했다고? interest 다인데 제스 25-26 30 38 30 30 20 20 20 22 22 오오오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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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홈페이잖아 나탈 나탈